안녕하세요 전학관계입니다. 저희는 보물쇼컴 수영가스의 환영합니다. 오랜만에 보물은 바로 영화 트랜스포머 5 신제품 최초 파는 곳입니다. 보도록 할까요? 오 이것은? 오 이거는 뭐지? 레전 아 레전드 사이즈 어 리전 리전 사이즈 클래스 자 범블비구요 이건 옵티머스 프라임이네요 오 이거는 바리케이트 자 그리고 어 여기는 디럭스 인데요 디럭스가 이렇게 큰가? 자 디럭스 바리케이트에요 박스가 달라졌어요 박스가 이런 박스였다가 이런 박스로 바뀌었네요 바리케이트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는 디럭스 범블비 범블비는 4편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디럭스가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디럭스 버서커 얘는 프레델터야 뭐야 어 이거는 디럭스 프리미어 에디션 옵티머스 프라이미어 오 디럭스 보이자 아닌가 여기는 디럭스 스틸베인 아 이거 메가트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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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기 힘들다던데 자 여기는 디럭스 스틸베인 기사인가요 자 디럭스 드리프트 자 그리고 스틸베인과 바이너볼 슬러그 자 슬러그가 있구요 어 뭐야 오티머스 프라이드 아시아 리더 어 아 이거구나 아시아 오 오티머스 프라이드인데 엄청 시커멓습니다 근데 엄청 멋있게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가격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봤구요 나머지는 부제품이니까 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트레이드포머가 새로 나왔는데요 가격은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또 많은 제품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